오랜만에 신형 계열 스피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6세대가 되겠습니다. 7세대가 새로 나왔습니다만 아직 6세대도 현행기가 되겠습니다. 50부터 100, 200, 300, 500 라인업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하는데요. 톨보이 스피커의 전형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6인치 우퍼 두 발을 가지고 있는데 크기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스탠드까지 구매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 좁은 곳이 아니라면 이런 톨보이 스피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녹음 결과는 언제나 정보란과 고정 댓글을 링크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요소에서 무난히 좋은 특성을 지니는 올라운드 톨보이 스피커입니다. 신형이고요. 올라운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톨보이이고 후면 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포트가 두 개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특별히 관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루 무난하게 좋은 스피커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오디오를 잘 모르고 가성비를 추구한다. 이렇다라고 하면 모니터 오디오만큼 확실하게 좋은 선택이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할 만큼인 브랜드이자 또 제품이 되겠습니다. 소리 성향은 초고역 쪽은 선명한 계열이고요. 신형답게. 고역 쪽은 의외로 또 부드러움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골드라든가 플래티넘과 같은 더 위에 상급으로 가게 되면 더 쨍한 사운드, 해상력이 더 돋보이는 음향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는 소리가 분명합니다만 실버의 장점은 이렇게 치차름이라든가 귀를 피곤하게 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역 쪽이 다소 모호한 면은 좀 있어요. 영국제면 전 세계를 수출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포칼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무른 것만은 또 아닌 이모저모 살펴보면 꽤 괜찮은데 좀 부족한 그런 모호한 저역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약간의 칭찬 정도? 그냥 괜찮다. 그냥 쏘쏘 굳존도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스펙과 다양한 고급 기술이 사용이 되었고요. 합리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크게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7G 7세대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현역으로서 신품까지 구입할 수 있고 중고로도 가성비가 7G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추천층은 그래서 큰 방, 그래서 작은 거실까지가 300이고 더 작은 곳이라면 더 작은 200이나 100이나 50모델도 있으니까요. 기종별 사이즈의 대응이 좀 유연합니다. 500버전도 있고요. 8인치 두 발이 들어갑니다. 500은 그래서 오디오의 이해가 높은 편이 아니신데 두루 무난하게 좋은 기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오디오의 이해가 낮은데 최저하게 스피커를 찾겠다? 이런 오디오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법 높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장르 들으시는 분, 올라운드 추구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고 가성비 좋은 신형에서 현행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추천할 만한 스피커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옆에 와트퍼피가 있는데 키는 약간 더 크지만 폭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너무 좁은 것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넣을 수가 있고 200이라는 더 작은 모델도 있습니다. 중고역에 이렇게 하나의 뭔가 눈사람 같은 느낌을 주는 이렇게 하나의 베프를 따로 만들어줘도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쁘진 않아요. 무난합니다. 그런데 만듬세가 꽤 괜찮고요. 고역 쪽에 저 1인치 메탈 돔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 뭐 세달이 코팅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역 쪽은 쭉쭉 뻗고 일반 고역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이 감이 되어서 저는 제법 2등급의 이런 보급형, 중급형 스피커들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중용적인 특성까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뭐 C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미드레인지가 4인치입니다. 그래서 미드레인지가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중복우평에서는 미드레인지 들어있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화감 없이 잘 조화가 되고 있고요. 6인치 두 발이 사용이 되는 우퍼입니다. 그래서 저역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그래서 아주 넓은 곳까지는 당연히 안 됩니다만 약간 큰 방과 일반 2, 30평대 아파트 거실까지에 결코 주눅들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AV용도로서의 가치로도 상당히 많이 염두된 듯 한데 그 점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 쉬운 건 저역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역 쪽 뉘앙스가 조금 저는 애매하다. 이런 메탈 콘을 사용해야 되면 스피드가 빠르고 아주 명징하고 해상력이 좋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댐퍼나 고무 엣지가 조금 저는 영국제들에서 가져가는 현대적인데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중용적이지만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저는 좀 개인 취향상 좀 있었습니다. 물론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릴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릴은 자석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탈착하는데 핀이 부러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요. 만듦새가 제법 괜찮습니다. 뒷면 보시면 포트 사이에 나사가 크게 4개가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저런 부분들이 뒷면 디자인 중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점이 이런 부분이 모니터 오디오가 일반 디자인 중심의 브랜드들과 확실히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쁘게 더 많이 팔리고 싶었다면 저거 뺐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급형, 보급형에는 안 써주는 유닛들을 고정하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두바를 뒤쪽에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좀 진동적인 부분을 강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후면에 포트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두 쪽 다 양이 많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는 스펀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큰 효과까지는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을 때가 좀 있습니다. 공간에 따라 약간의 아주 소폭의 변화는 대응할 수 있고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이 스파이크도 아웃트리거, X자 아웃트리거, 본격 아웃트리거는 아닙니다만 간단한 형태의 아웃트리거를 통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고급 기존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약점 포인트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약점을 지적하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꽤 괜찮기 때문이죠.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올라운드 스타일은 결국에 독자적인 매력이 약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더 상급 또는 구형 스피커 중에서 매력 좋은 스피커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매력이나 감동은 조금 부족한 편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칭 쉬운 편입니다. 감도 90dB 정도 되기 때문에 저역까지 크게 매칭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입문의 결국에 굉장히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역까지 굉장히 고퀄리티로 뽑고 싶다면 보다 좋은 앰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녹음 영상은 소니 프론티어 SFL-1 프리앰프랑 오디오리서치 클래식 60이라는 파라 PP 진공한 앰프를 사용했습니다. 다 시리즈와의 차이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PL-300 같은 경우는 리뷰를 했고요. PL-100도 사용을 했고 골드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리본 트위터 쪽이 사용되잖아요. 상급들은. 이쪽은 굉장히 해상력이 더 돋보이고 음향적으로 더 우수한 사운드가 분명합니다. 더 상급이죠. 하지만 실버의 매력도 전혀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역 쪽에서 피곤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PL이나 골드는 꼭 필창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 하면 실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두루두루 무난하게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속성을 오히려 학급계에서도 가지고 있는 면 엄밀히는 밀립니다만 꽤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추하고 싶은 분들은 특장 장르에서 매우 매력적 특성 원하시는 분들 비추고요. 그냥 좋은 사운드가 아니라 매우 감동이 있는 소리 뭔가 진짜 감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금액에서 이걸 왜 원하냐 구형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치는 않습니다만 저 역량감이 매우 많은 편을 싫어하시는 분들 피하는 게 좋고요. 소리보다 브랜드나 디자인이 더 우선이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든대는 모니터 오디오 C5-600 좋습니다. 주관 평가 등으로 제가 참고로 이 평가는 사진에 보시는 넓은 공간과 보다 좁은 공간 두 공간에서 사용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로 보는 모드 오디오 주관 평가 등급입니다. 저의 판단은 올라운드 성향의 스피커를 찾고 있다면 A, 안전하게 가성비 있는 스피커를 선택하고 싶다면 A+, 음악적이거나 감각적인 매력과 감동 같은 것까지를 원하신다면 저는 C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을 조금 고려하면 중고든 신품이든 가격적인 메리트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이 평가가 다르게 종합적인 제 점수를 준다고 하면 A를 드리고 싶은 정도의 성능과 가격 메리트 만듦새, 소리, 종합적인 부분들을 A, V로서 향후에 사용한다던가 A, V 하다가 2채널 용도로 쓴다던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6G, 다양한 사이즈별로 구비가 가능하니까요. 마찬가지고요. 7G, 7세대 새로 나왔는데 홍보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G도 현행 신품이지만 6G도 신품을 아직 구매할 수 있는 중고도 구매할 수 있는 단계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